옛날 옛날에 어느 마을 부잣집에서 아주 귀하게 자란 외동딸이 있었어요 이 외동딸이 하루는 집에서 놀다가 행랑체에서 이 머슴들이 주고받는 얘기를 여쭙게 듣는데 그 머슴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어제 내가 음내 나가서 오입질을 했는데 말이지 어쩌고저쩌고 그 기생년하고 내가 후장 따먹기로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뭐 계집도 없고 혼자 딸딸을 치고 외동딸은 어떻게 쟤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물었어요 어머니 머슴들이 하는 말 중에 오입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 어머니가 너무 놀라서 그게 말이다 오입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이 낚시를 가서 고기가 입질하기를 기다리는 말 있지 않냐 입질하기를 기다린다 낚시하는 거 이걸 보고 오입질이라고 한단다 어머니 또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그럼 후장 따먹기는 뭔가요? 후장 따먹기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이 왜 장기 두면서 왜 장 따먹는다고 하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른들이 장기 두는 거 그걸 후장 따먹기다 그러는 거야 어머 그렇군요 그럼 어머니 마지막으로 딸딸이 뭔가요? 아니 그건 뭐냐면 어른들이 다 맺히면서 왜 쟤떼리에 쟤를 딸딸딸 이렇게 터놓은 거 있지? 그러니까 어른들이 다 맺히는 거 그걸 보고 딸딸이 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알았지?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는 위기를 남겼는데 어머니가 알았어요 어머님 그리고 이제 며칠이 흘렀어요 부모님이 다 나가시고 외동딸 혼자 집을 지키고 있는데 이웃 마을에서 박대감이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 아버님 집에 계시냐? 딸이 아버님은요 아침 일찍 오입질하러 나가셔서 아직 안 들어오셨네요 뭐라고? 그럼 건너마을에 박대감이 다녀갔다고 전해 죽어라 그러자 외동딸이 아주 당찬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감님 그냥 가지 마시고요 사랑방에 들려서 딸딸이 치고 계시다가 아버님 오시면 둘이 후장 따먹기 하시지 그러세요 어느 여자하고 남자하고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남편이 약간 좀 바보 같아요 아내가 남편 거시기에 손을 탁 대면서 자기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그랬습니다 어 이거 저 내 소중한 밑전이지 그러면서 이번에는 또 남편이 아내의 거기를 착 만지면서 자기 이건 뭐야? 그러니까 또 아내가 얘기하기를 어머 그것은 내 가게야 여보 그러면 나는 밑전을 갖고 있고 당신은 가게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밑전 될 테니까 우리 같이 동업합시다 가게를 엽시다 이래갖고 밤마다 그냥 거시기를 그냥 했는데 결혼한 지 이제 한 5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남편이 밤중에 그거 하다 말고 탁 떨어지면서 마누라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도저히 안 되겠어 내 밑전은 자꾸 작아지는데 당신 가게는 자꾸 날로 확장을 해가니까 도저히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남편이 술에 막 취해갖고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싹 몰래 잠자려고 그러는데 와이프가 앉아고 기다리는 거야 당신 지금까지 뭐 하다 온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고 옆에 술집이 생겼는데 아주 멋진 술집이 생겼다니까 내가 친구들하고 갔었는데 야 그 집 대단해 골든사롱인가 하는 술집인데 모든 게 다 금으로 돼 있어 금으로 돼 있어 아니 그런 데가 어디 있어 말같이 넘쳐야지 마 아 진짜라니까 문도 금이고 마루도 금이고 야 심지어는 그 오줌 눕는 소변기도 금이다 다음날 이 남편 말이 믿기지 않는 와이프가 114에 전화해가지고 그 골든사롱을 물어물어 찾아가지고 전화해 봤어요 거기 저 골든사롱인가요? 남자가 네 그렇습니다 어 미안한데요 거기 금으로 만든 문이 있나요? 어 물론이죠 마루도 금인가요? 어 그럼요 어머 그럼 저 소변기도 금인가요? 이 얘기에 잠깐 침묵이 하더니 갑자기 그 술집 남자의 고함소리를 여자는 들었습니다 야야야 어젯밤에 자네 센스폰에 오줌 싼 새끼 전화 왔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돈 벌고 출세하려면 쌍기억 여섯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돈 벌고 출세하려면 쌍기억 여섯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꿈 꿈이 있어야지 희망 목표 뭐 있어야 3년 후에 난 5억을 벌겠다 난 10년 후에 대통령이 되겠다 20년 후에 난 뭐가 있어야 하자 그 꿈을 이루든지 말든지 개뿐이 뭘 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꿈을 이루려고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꿈을 한 번 목표를 세우면 그걸 차분하게 이룰 생각 안 해 그냥 한 방에 이뤄보자 그러니까 로또 복권 이거 난리치는 건데 저도 얼마 전에 미쳐갖고 한 20만원 치를 한꺼번에 산적 있는데 하나도 안 벗고 로또가 안 붙으니까 조또야 미국에서 싫어한데 어떤 70만원 할머니가 로또 복권 1등에 붙었어 수령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천억이야 천억 근데 로또 주최식에 고민이 생겼어요 왜? 이 할머니가 나이도 많은데다가 심장병을 앓고 있는 할머니라 천억 얘기 잘못 그랬다가는 이 할머니가 쓰러지고 심장말로 죽어버리면 그 책임을 여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전할까가 고민이야 그래서 이 할머니가 매주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불러갖고 목사님 저 할머니가 지금 천억이 맞았는데 우리가 얘기 잘못 그랬다가 심장말로 돌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그 흥분하지 않게 잘 좀 이 얘기 좀 전해 주십시오 목사가 알았습니다 갔어야지 할머니한테 목사가 할머니 만약에 말이죠 한 천억이 생겼다 그럼 할머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아니 나같이 늙은이한테 무슨 천억이 생겨요 아니 그럴 일은 없어요 할머니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총이 있사와 할머니 갖고 계신 로또 복권이 1등이 돼갖고 이번에 천억을 받게 생겼습니다 할머니가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할머니가 가만히 있더니 막 웃으면서 그럼 그 천억 목사님 다 가지세요 그럼 목사가 심장만으로 죽어버렸어 저의 한 벽에 남아가게 됐어요 그럼 목사님께서 이 시각에 대해 그저의 한 벽에 남아가게 됐어요